아주 특별한 뷰티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뷰티비에서 새롭게 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아마 단발성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는 자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일단 이곳은 아 이쪽을 보면요 서울이 아닌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이곳은 부천에 있는 나눔 농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거든요 아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그런 초특급 테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뷰티비 인기 동영상 1위 저희 지금 현재 조회수 230만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뷰티비 구독자가 원하는 그런 게스트분들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예준아 하준아 반송이 아귀여워 아름다운 아으하하하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어구 이제 말 돌리라고 잘 떼어 안 떼어 안 떼어 아깝다 아깝다 먹고 싶었어 선물이야? 선물이라고? 선물 맞아? 선물 약이 있어요 아 거기도 있어? 어린 집에서 만들었어? 어린 집에서 만들었어? 네 이게 선물이라는 거잖아 김치 치킨 이게 선물이야 선물이야 하준아 이리 와 하준아 오늘 잘 씻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뭐라고? 여기다 볼 수 있는 거네 하준아 어? 실내 들어가니까 어머머머머머 아 그랬지 하준아 어머머머머머 이 정도야 하줌 러시아 낭머머머머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달건백주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응 여기 대준아 던지면 안돼 던지지 마 던지지 말고 여기 들고 있어 봐봐 여기 이렇게 대준 그러면 여기 옴녀녀념 먹자 옴녀녀념 먹지? 하전아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하전아 봐봐 잘 먹지? 무서워하지 말고 한 삼촌에 지켜줄게 싫어? 삼촌이 해? 봐봐 여기 봐봐 누가 먹을래? 당근아 하나 줘봐 던지지 말고 여기 당근이 있어 가까이 와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무서워 가자 여준아 좀 주고 있어 기다려 네 이제 가야돼 이제 가야돼 더 먹고 싶어? 응? 먹을래? 더? 먹을래? 우와 잘 먹네 어 오 일로 와봐 여기가 삼촌 속이야 이렇게 줘봐 이렇게 줘봐 나 한번 묻어봐 무서워? 봐봐 삼촌이야 볼게 봐봐 삼촌 줘봐 갈라? 나와봐 어구 뭐가 웃지? 나와네요 어구 안 돼 거기 다 넣으면 안 돼 어구 다 넣으면 안 돼 어구 안 돼 거기 다 넣으면 안 돼 어구 안 돼 거기 다 넣으면 안 돼 어구 안 돼 네 오리 이 친구 줄래? 이 친구 이미 다 먹었어 하나 어? 저 친구 주자 그만 먹어 너희 친구 다 줘요? 다 주고 하나 더 주자 다 먹어 다 먹어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잘 먹지 오 진짜 잘 먹는다 그치? 다 먹었다 지금 먹고 싶지 않은 거 봐 진짜 무슨 맛이야 진짜 먹고 싶어 안 죽어 한 번만 주는 거야 어 차에다 차에다 먹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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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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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오히려 어디 가? 왜 그래? 어디 가? 오히려 오히려 여기 민지 여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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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도 줄게 나도 하나 더 줄 거야? 어서 먹어 나 용감하지 용감해 네 우리 딴 데도 가볼까? 우리 다른 애들도 보러 가자 우리 다른 애들도 보러 가자 하지마 나는 애들 뭐 어떡하려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얘네가 어 저기 가면 배고픈 애들이 많아요 어디 가네? 저?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오늘 TV에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내년까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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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다른 애들도 주세요 일로 와봐 새가 있어요 새가 이모새에요 이모새야 나 먹고 싶어 하준이 할 수 있겠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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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하준이 일로 와봐 먹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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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하준이 일로 얼굴 잘 먹는다 한 번 더 일로 조심조심 하준아 어디가 어디가 오구 잘 먹는다 하준아 이거 한 번 줘봐 양 먹을걸래요 양? 오구 맛있어 오구 멋있어요 그죠 야 이거 뭐 좋아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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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야 나 사장님이 무이 갖고 왔는데 오우 위로 이렇게 들어와 위로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얘가 묶음이 들어와 잘 먹는다 옳지 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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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뛰어다니면 안돼, 뛰어 조심해 들어갈 수 있겠어? 가! 가야니까! 뭐야, 가! 안돼, 안돼! 한참 먼저 들어갈게 나 여진아, 줘 줘! 주면 되지, 주면 되지 빨리 오지마! 주면 되지, 여진아 오늘은 가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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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소리질면 놀래요 딸이야 오지마! 딸이야 오지마 다줬다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잠깐만 얘들 엄청 잘 먹는다 이러니까 똥을 이렇게 자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웃어졌어? 넘어지고 하지만 하준이가 훨씬 크잖아 놀려줘 일로와요 양보러 가자 이제 다들 배부르대요 자 퇴근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님들께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자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코끼리 코끼리 우리 조카들과 함께 즐거운 우리 우리 농장 나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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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또 함께해 또 함께해 만나러 또 함께해 여러분 안녕 자 이제 가자 집에 끝 하나 둘 셋 아주 특별한 뷰티비 에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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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비가 내리면 흠빡 절이면 너를 기달려 하하하하 뭐라고? 비가 내리면 흠빡 절이면 절이면 너를 기다려 너를 기다려? 응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오지않는 너를 기다려